우선 정말 디자인이 완전 바뀌었다 말씀드렸죠? 근데 노이즈 캔슬링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바로 써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잠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마크5 모델 플래티넘 실버 컬러를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착용하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은 괜찮은데 잠시 후에 제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사용하면은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이거 잠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근데 일단 이 타이밍 쯤에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손에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작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요. 이 스픽 투 챗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순간 이 노이즈 캔슬링이 싹 사라지면서 주변 소음을 함께 듣게 되거든요. 기존의 마크 시리즈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 공감하시는 극공하시는 내용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전작 대비 이렇게 또 좋아질 수가 있나? 아니 더 좋아질 수가 있나라고 했는데 제가 감히 이 단어 말씀드릴게요. 역체감이다. 왜냐면 기존에도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마크5를 사용하고 난 뒤에 와 이렇게까지 더 좋아질 수 있구나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정말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할 때 제 말을 잡아주는 것도 또 어마어마하게 더 좋아졌거든요. 잠시만 아니 제가 정말 쓰면서도 놀랬던 게 이게 평상시에는 한 대만 같이 페어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멀티포인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5 한 대로 내가 작업하는 이 노트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스마트폰에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럼 자동으로 또 전화를 감지해서 전화랑 연결이 됩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어. 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바로 작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내가 언제든 편할 때 이 작업을 노트북으로 하든 스마트폰으로 하든 몰입을 하든 아니면 함께 듣든 자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마크5의 기능인데 사실은 귀가 아프거나 위쪽 머리가 눌리거나 하는 게 상당히 적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자 자신의 머리 사이즈에 맞게끔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거 착용감까지도 정말 감성을 생각한 소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딱 돌아봤을 때 자 끼지 않은 쪽 낀 쪽 제가 사실은 이런 커너런 이어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음질을 제가 음향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항상 사실은 제가 뭐가 불만이었냐면 약간 소위 말하는 그 프랑켄이 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자 지금 보여드린 링크 버즈 S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이어폰 중에 가장 작고 가벼운 이어폰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 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음향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무드가 된다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모든 분들의 일상에 이 소니의 헤드폰과 링크 버즈 S가 함께하면 어떨까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